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회에서는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희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보 분야, 특히 국방 분야에서 아주 정통하신 분으로 명성이 자자하신데요 근래 주한미군 철수 문제들이 다시 부상되고 하기 때문에 오늘 긴급하게 시간을 좀 내달라고 했는데 박 교수님이 쾌이 허락하셔서 고맙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이 문제가 최근에 7월 초순에 송영길 위원장 이야기가 있었죠 걱정하는 쯤에 7월 17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쭉 이 문제를 봐 보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위험한 사조라 그럴까요 그거를 제가 수정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수정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방식은 잘못됐다 반대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도 노사 그렇게 압박한다고 되느냐 대화로 하면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한미도 그러면 그렇게 절절로 매구할 필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컨설크면서 다 합시다 이게 수정주의예요 이 수정주의의 폐해는 뭐냐 하면 한 번도 시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지식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럼 우리 선조들이 바보라서 북한하고 이제 그렇게 압박과 긴장관계를 유지했고 바보라서 한미동맹관계를 그렇게 중요시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미국의 힘이 우리 한국에 투사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한반도 전쟁 억제에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계 1등 국가의 군대가 상당한 규모가 한국에 있으니까 북한이 장난치고 싶어도 못 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송영길 의원이나 문정인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없어도 괜찮다 과개인치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대안은? 대안은 없어요 없어지고 나서 뭐냐 그래서 제가 한참 그 사람들 토론하고 보면 대안은 뭐냐 미군이 핵우산을 제공해주고 약속했지 않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이 사람들은 말은 굉장히 자주적이에요 사고는 더 비자주적이에요 미국에 전적으로 안보를 의존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나름대로 주한미군 철수할 때 또는 감축할 때 우리가 그걸 계속 붙잡아 놓은 것은 미국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우선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하고 또 그다음에 자원을 조금 절약해서 경제발전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한편으로서는 미국도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떠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국방을 계속 해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 미국한테 전적 의전한 게 아니죠 미국이 떠날 수도 있고 확장 억제를 제공 안 해줄 수도 있다 우리 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최대한 미군을 이용하는 게 그게 현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미군 가라 그럼 보관은 아니 미군이 약속했는데 왜 미군이 있다고 그럼 확장 억제 해고사는 제공 안 해주고 없다고 해주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정주의를 주장하려고 그러면 보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병원에 가서 암울라 쓸려고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야 한약방울 한번 나서 봐라 그럼 한약에 따른 이걸 처음에 뭘 놓고 뭘 놓고 단계가 있고 어떤 입증된 사례가 있고 이래야 쓰는 거지 이쪽이 너무 지루하다 이게 계속 말이지 뭐 뭡니까 사진 찍고 뭐 하고 그다음에 저 뭡니까 방사선 쬐고 이 지루하다 그러니까 한번 해 봐 이거 하면 나을 거야 그냥 나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안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막강한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안보라는 것은 도박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장담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책임진다는 얘기는 그 자기가 우려하는 사태 우리가 우려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아 잘못되면 내가 원인을 지켜줄게 이거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 이외에는 책임을 못 줍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미국까지도 이렇게 그냥 국방에 철저히 하는데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방을 장난치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한미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안보 전체에 대한 현 정부 또는 현 정부 주요인 사람들 시각을 나타내는 무책임성 그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한민국이 철수하고 나서도 자기들 남들이 보관이 있다면 우리 한번 토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관도 없이 철수해도 괜찮다 그러나 만약에 철수했을 때 북한이 우리를 만만하게 봐서 공격을 한다면 대비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7월 17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들을 쭉 보니까 한미방위비 분담금 문제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지금 집권 세력에 있는 어떤 핵심 멤버들이 방임하고 있지 않느냐 어? 그래? 그러면 당신들 나갈 수 있으면 한번 나가보세요 이런 말을 안 하지만 뭔가 그런 종류의 생각을 갖고 그걸 빌미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저처럼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눈에 비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통령 또는 장관 또는 외교안보 특보 이런 자리를 가진 사람을 생각할 때는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설마 우리 안보를 그렇게 가볍게 보고 주한민국에 나가는 걸 방임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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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 못 나간다 지정학적 운운해 가면서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제가 그걸 지적유의라고 표현하는데 지적유의 문정인특보나 또 송영길 의원이나 또 정세현 부의장이나 전부 다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무너무 잘한다 재갈공맹처럼 손바닥에 모든 것을 놓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주한민국 못가 내 말이 맞아 서로 간에 경쟁하는 거예요 정세현은 정세현은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 그다음에 문정인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송영길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나라에 일을 놔두고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환자를 나수었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학자한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 논문을 썼느냐 그 사람들이 논문을 썼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성과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말 그냥 내지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말에 언론이 저 뭡니까 그냥 포커싱을 해 주니까 진짜 어린애 같은 거죠 제가 그래서 서울경제에 그런 글도 썼습니다만 어떻게 국가안보를 갖고 이렇게 지쳐 유예 대상으로 삼느냐 그 사람이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뭐가 중요하냐 우리나라가 과연 안전해지느냐 번영해지느냐 이 결과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을 관의 주요 인사로 고용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과 현 정부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만큼 나라 안보를 가볍게 본다는 겁니다 보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보도를 보면서 군에도 오래 계셨고 그 다음에 또 나오셔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했으니까 상대방 맥락을 보면 대개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근데 죄송한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거부감을 갖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얘기할 때 술자리에서든 사실 얘기할 때 미국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중국이 이런 생각 일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다가 쉬워요 그러나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미국이라는 그 실체 하나가 단일의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의견과 그 얘기합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희화화해서 내가 제갈공명처럼 손바닥에서 중국이라는 말이 이렇게 움직이고 미국이라는 말이 이렇게 움직이고 일본이라는 말이 이렇게 움직이고 난 이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럼 다음에 이렇게 나올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사실 너무너무 참 암보를 가볍게 보면 구체적으로 3월 달에 국방부에서 백악관에서 이렇게 감축 옵션을 제공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걸 하나를 갖고 미국이 어떻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실제 미군 또는 미국 국방부 또는 미국의 상당히 안보 관련 요원들 또 저쪽에는 트럼프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발휘문담을 올려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그걸 쉽게 무산시킬 수가 없는 거고 또 주한민국은 왜 우리가 돈도 안 내고 자산 나라를 지켜주냐 하니까 지금 아마 그걸 우리가 잘하는 협상가라면 우리가 친한파 미국인의 입장을 조금 내 체면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도 방위 분담을 50억 달러는 아니지만 그래서 한 20억 달러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철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는 뭐 연합훈련 제게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친한파의 입장을 전혀 내세워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현재로는 국방부에 있는 요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강력한 주문을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야 되니까 나름대로 일정한 규모의 감축을 하는 안을 제시했을 것 같다 그걸로 철수라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한국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감축을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적어요 좀 더 하세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을 지금까지 한미동맹 계속 방어해주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방어할 수 있는 끈덕지가 거의 없다 굉장히 취약한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독일에 한 9,000명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야 5,000명 줄여 이렇게 했을 때는 더 이상 그거를 계속 디펜스 못할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적다는 없죠 없죠 지금 사실 문정인 특보가 계속 미국에 로비를 하면서 반대로 북한 옹호 연구결과를 내라고 계속 연구소에 프로젝트도 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 한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이렇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북한한테 미국이 좀 더 양보하는 그런 의견을 내도록 계속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참 이상한 거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은 지금 현 정부가 한국의 옳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 한국의 majority 보스는 상당히 한미동맹을 중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의 대표는 우리 한국 정부 중용인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감축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고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저쪽에 맨을 세워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양보가 불가피한데 그런데 현 정부를 보면 그런 양보보다는 그냥 뭐 네가 그래도 못 나갈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못 나간다 못 나간다 했잖아 군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거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항상 그 이야기를 잘하거든요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문이 아니지만 지도를 딱 놓고 보면 항상 그 엣지 슬라인이란 것이 우리 중심으로 너무나 위험하고 섭섭한 거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만 그냥 디펜스하면 방어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 전문가로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우리 한국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이라는 미국이 만약에 경쟁을 하게 된다면 적이랄까 경쟁과 너무 가깝습니다 중요한 장비를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이네요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에도 완전히 괴면십니다 그럼요 중국의 항공기에 완전히 폭격거리에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거를 전초기지라고 그럽니다 이건 정보를 수집하고 조금 저걸 괴롭히는 데만 필요할 뿐이죠 다시 말해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없어도 뭐 상관없고 또는 어떻게 잘못되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걸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엣지슨 라인이 엣지슨이라는 국무장관의 혼자 끈 게 아니고요 미국 nsc에서 계속 한국에 대해서는 이건 방어 개념이 맞지 않다 방어라는 것은 협조된 방어라고 해서 옆에도 지켜줄 때 방어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돌출해 있으면 옆이 비지 않습니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nsc에서는 계속 한국은 우리 전략결 중요한 위치가 아니다 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실제로 지금 또 어떻게 해서 트루먼 대통령이 50년도에 한국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 트루먼 단독을 한 거예요 그게 여러 사람이 말을 들어서 한 게 아니고 추측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트루먼은 단독으로 실제 그 당시 미국의 nsc나 미국 조야의 의견과는 다르게 한국전에 개입한 겁니다 제 생각으로 보니까 트루먼 정기 같은 걸 읽어보고 그 당시 정황을 보면 트루먼 대통령이 세계관이 선악관념에 굉장히 명확했고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강한 반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분이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살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보면 자기 처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처지를 우리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오판을 참 주한미군철수와 관련해서도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국지를 너무 많이 읽는다 좀 생소한 뜻밖의 말씀이죠 삼국지에 보면 뭐 제가 가만히 앉아서 삼천리를 다 보지 않습니까 그건 역사상에 없습니다 전부 삼국지에 재발공명이 돼보자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지정학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는가 하는 실질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그냥 추위로 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북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북한 정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패널들이 나와서 미사일을 왜 쐈습니까 내부결속을 하고요 또 미국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남한에 대해서도 좀 더 어떤 메시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북한 미사일의 성능개량을 위해서 사줄 수도 있고 또는 실제 김정은이가 심심하니까 한번 쏴 봐 이렇게 사줄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우리의 이성만으로 추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뭐냐 하면 미국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전략서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태평양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은 그냥 아시아태평양 전략이면 중국 봉쇄니까 그냥 한국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전보다 그거 아니죠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아시아 아시아 저 뭡니까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인도양과 태평양 전체에 걸쳐서 중국을 봉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비중이 줄어들죠 줄어들 수밖에 없 줄어들 수 그러면 인도태평양 전략을 시행한다는 것은 한국의 가치가 약해지는 겁니다 지도만 봐도 지도만 봐도 지도만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 아니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이 중국 봉쇄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우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짜 건성을 버려야 됩니다 자 미국이 우리한테 뭔가를 안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주면 이게 자줍니다 자 미국은 지켜주지 내가 돈 줘서 아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미안하면 야 네 친구 번호 얼마야 내가 사줄게 그 벚지패에서 보내면 내가 똑똑해요 근데 뭐 말로 뭐 야 내가 말해 니한테 얻어먹는게 얻어먹는게 아니야 뭐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알트벨트 교수라는 사람이 쓴 그 논문에 보면 자율성 안보 교환 이란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대칭 동맹 강대국과 약소국의 동맹에 적용되는 이론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강대국은 안보를 제공합니다 약소국은 뭘 제공하느냐 자율성을 양보해 줘야 됩니다 우리 그 저는 항상 초등학교 때를 기억을 해요 초등학교 때 저보다 세 살 많은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은 저한테 보호를 해 주잖아요 야 저 박휘라기는 공부 좀 하는 애니까 누구도 건들지 마 그 대신 그 형 가끔 야 휘라가 이게 문제 모르겠어 뭐 내한테 야 물 좀 또 와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적용한 이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방위문담 해 그래 뭐 니 지켜주니까 그래 좀 할게 우리가 많이는 못하지만 할게 야 기지네 그게 나토 나 일본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 지켜줘 해 놓고는 돈 못 내겠어 똑같이 돈을 못 내더라도 말입니다 가서 참 뭐 당신이 참 감사하다 근데 우리가 내야 되는데 금방은 50억은 안된다 그러면 조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일단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 진짜 감사하다 우리가 참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메릴랜드 주지사가 전달하는 바에 의하면 테러블 만나기 싫다 한국 사람들은 테러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겁니다 왜 이게 서로 상호 이게 뭡니까 이게 저 이 작용이 없느냐 우리 친구간에도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횟수로라도 네가 한번 살 때는 뭐 좀 갈비집에 가고 내가 다음 한번 살 때는 난 돈이 없으니까 그냥 김치찌개 먹는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게 같이 이렇게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러면서 급할 때는 지켜놔라 사실 이제 그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가끔 오고 우리 언론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지 북한이 어떤 회의를 하고 우리한테 뭐 도발 징후를 보내도 우리는 걱정을 안 해요 신문에는 미국에 전략폭격기가 왔다 뭐 왔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북한을 맡고 있는 건 미국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주를 얘기합니다 지금 북한이라는 북한 핵은 완전히 버려둔 상태에서 우리는 미국한테 자주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이 대신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전략폭격기가 왔을 때 우리가 돈을 내면 그게 자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전략폭격기 좀 와서 우리한테 북한한테 좀 혼내줘 해 줘 그래서 내 돈 줄게 이게 자주 아닙니까 자주지요 예 자주죠 돈을 안 내고 자주 한다는 걸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외교에서 옛날 중국과의 관계나 또 일본과의 관계나 다 버린 이유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공짜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북한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보니까 북한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 다른 나라한테 북한한테 갚는 게 있습니까 그냥 요구합니다 그냥 요구합니다 그리고 비싼 거죠 우리는 북한을 보면서 북한이 저거지근성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는 우리를 못 보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를 본다면 미국이 우리를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러네요 이게 호해성이 안 되고 자꾸 미국이 한국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일파는 많은데요 친일파 지일파는 많은데 미국에 지한파 친한파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적 자산을 엄청나게 쓰게 만들지 않습니까 뭐 한일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보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번에 주미 한국대사 똥뚱한 소리 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애써서 일으켜 놓은 것을 다 없애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고가 안 일어났으니까 괜찮다 괜찮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포가 있는데 거기를 계속 닳게 만들어서 곧 구멍이 날 만큼 헤어져 있는 상태죠 근데 아직도 모포가 안 찢어졌다 하면서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 모포가 찢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덧니우고 덧니우고 해서 계속 튼튼하게 뭐 한두 번 불이 다 떨어져도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계속 갉아먹이면서도 지금까지 안 찢어졌잖아 하고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도 있습니다만 주한미군이 있는 전력 가치도 굉장합니다 근데 주한미군이 없이는 미국의 안보 공약이 확실하게 공표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군이 없는데 그 말리에서 이 만키로 떨어진 데서 사실은 미군이 즉각 지원병을 보내야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기습해서 서울을 저는 밤사이에 서울을 기습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완미군이 있으면 미군하고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군하고 전투하면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바로 개전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려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딱 그냥 우리 한반도에 주둔해 주면서 북한이 만약에 공격하면 미국이 전력을 다해서 너를 촉도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위협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위협이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북한한테 실질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을 안 일으키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왜 중요한지 하는 것은 북한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 해국산 철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자기들한테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 정부가 자꾸 제거한다는 것은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이 중에 혹시 이 중에 북한 편을 들어야 되는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는 참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언동을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 가지고 최근에 북한의 중앙군사위원회죠 노동당 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개최돼 가지고 그 이후에 특이사항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북한의 중앙군사위원회는 위치가 우리로 따지면 어느 정도급입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뭐 당 그다음에 군 국가 동일체가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게 당입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니까 그게 가장 높은 거죠 모든 인민무력부라든지 이런 건 시킨 대로 하는 거고 중요결정은 거기서 내리는 거죠 지난 5월에 열렸던 그 4차 회의일걸요 7기 4차 회의에서 아마 그때 지금 이병철인가요 부위원장도 임명하고 그다음에 박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포병 총참무장 또 차수객으로 이렇게 격상시키고 여기서 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을 보면 그래도 군사적인 문제를 나름대로 김정은과 주요인사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결정내리고 그걸 공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대통령 국군통사권자라 하면서 왕처럼 일체국 밑에서 토의를 안해요 보고만 받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NSC도 대통령이 잘 안가요 가수도 한마디 말만 하고 말고 사실 NSC는 대통령 중심이 돼서 북한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방장을 어떻게 생각해 통일병을 어떻게 생각해 지금 여론은 어때 미국의 동향은 이렇게 해서 우린 이래 합시다 저래 합시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사실 공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북한은 나름대로 전쟁을 실제 기획했지 않습니까 50년도에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그런 것 같고 저는 이번에 나온 결정 중에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요 부대의 전략적 임무하고 작전 동원 태세를 점검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비롯해서 전쟁 억제력 강화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러면 전쟁 억제력 강화라는 것이요 억제라는 말을 붙이니까 아 방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그건 외부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각 나라 국방이라고 디펜스를 한 게 뭡니까 그게 오펜스도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평화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디펜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쟁 수행력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주요 부대의 전략적 업무 전략적 임무 하고 작전 동원 태세를 점검한 거죠 그게 5월 달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면 결정적인 어떤 도발을 위해서 주요 부대의 전략적 임무 가 제대로 할당되었는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보는 거고 그리고 작전 동원 태세니까 이것이 즉각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그런 태세이 있는지 이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보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5월 달 할 때는 전쟁 억제력이 아니고 핵전쟁 억제력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전쟁 억제력이라고 했다고 해서 오히려 과거보다 조금 약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잘못되지 그게 진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핵 억제라는 것은 핵무기에 관한 겁니다 전쟁 억제라는 핵을 포함한 전체에 관한 것이고 지금 이제 북한의 전부 다 나름대로 고위 인사들은 전략 전술을 굉장히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군사적으로 그 사람들의 주 임무가 그거니까 남한을 3일 작전 계획 7일 작전 계획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단기간에 이걸 굴복시키냐 이 연구를 했지 않겠어요 네 그럼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점검하고 한다고 봐야 되지 그걸 뭐 그냥 쇼하고 무슨 남한한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서울을 단기간에 예를 들으면 본인들이 복속시킬 수 있으면 전쟁할 수 있는 의지를 완전히 끊겠죠 그러니까 저는 혹시 저를 보셨는데 제가 몇 번이나 자고 일어났을 때 인공기가 팔러길 수도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주장하십니다 그렇죠 북한 제가 논문을 얻었습니다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 6.25 전쟁과 같은 전면전을 발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쟁의 지속력 차원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남한을 복종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도 서울을 단기간에 기습적으로 미국이 알아채기도 전에 점령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보면 말이죠 철원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6.25 때 유해 발굴을 위해서 12m 폭의 도로를 뚫어서 연결해 놨습니다 그쪽 12m 폭의 도로를 이용해서 12m 네 12m 폭이죠 12m 유해 발굴을 위해서 네 유해 발굴을 위해서 그러면 대규모의 군사장기가 다 단시간에 이동할 수 있죠 단시간에 이동할 수 있죠 그다음에 또 김포반도 한강 하구에 있는 하상상태를 9.15 할 때 서로가 같이 민간 이용하기 위해서 하상상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사하자 북한이 제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공동 이용은 전혀 민간 이용은 이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상상태를 알았다는 것은 그 유속이 어떻고 어디에 바위가 있고 어디가 얕고 어디가 깊고 그거는 도하를 위한 준비하기 위한 거죠 실제 북한은 수륙양용의 공기부양제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사실 지상으로 옮겨서 바로 강으로 쓰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김포반도와 철원으로 양쪽으로 포회를 하고 실제 판문점 쪽 파전문산 쪽에는 사실은 화학탄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화학탄이라는 것은 사실 딱 가스를 쓰면 날아가잖아요 우리 한국군만 죽고 북한군이 들어와 버리면 증거가 남지 않죠 그렇게 한다면 서울은 저는 밤사이에 바로 점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 북방에 자동차 점령이 돌아가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전차 장애물도 거의 없고요 거의 없어졌대요 단기간에 올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서울에 들어오면 바로 거기서 스톱을 하고 협상하자 그러면서 서울에 제 생각에는 인민위원회도 조직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서 서울시민에 투표하도록 해서 우리는 북한을 택하겠다 이렇게 투표 결과가 딱 나와서 세 개에다가 우리는 가려고 하는데 서울시민이 우리 체제를 좋아한다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강한 것이 있고 북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미국만 만약에 조금 개입하지 않을 것 같아 또는 조금 상당히 정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미국의 대비태세가 약하다는 것만 알면 상당히 그것을 결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싸울 의지가 있느냐 라는 문제가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설 의지가 있느냐 맞습니다 근데 장비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게 사람이 의지가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또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분당 상황에서 경제 건설 또 해야 되고 자주 국방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국민들의 정신교육을 시켜서 사후 의지가 고향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뭐 야 뭐 꼭 군대 가야 돼 군대 규모 줄이고 노사 복지 차원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 조선시대의 dna가 되살아나는 것 그렇죠 그렇게 보죠 조선시대를 보시면 진짜 참 임진왜란 정미호 병자우란 한일합방 이런 보시면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 준비가 안 돼 사실은 조선시대라는 그 시대를 보시면 사실은 어떤 사람은 5%라고 그러고 임진왜란은 좀 늘었다 그러십니다만 이 장반이 전부 이제 상민과 종을 이렇게 좀 통제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라는 의식이 없었고 없었고 사실 거짓말하고 도망치고 우선 살고 보자 이게 의식이 강했거든요 그러한 좀 잊어버리고 한미동맹 하에서 6.25 전쟁을 깨우면서 잊어버리고 우리도 자주국방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성과 이것이 최근 몇 년에 다 사라지면서 우리의 민낯이 나오지 않았는가 사실은 뭐 글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다 말씀으로는 난 전쟁터에 나간다 그러겠지만 그럴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 제 육사 동기인데 뉴질랜드가 있었는데 뭐 걱정하지마 뭐 너 걱정하지마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그렇게 너 이중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인데 네가 그렇게 했나 나이 든 사람이 그게 비행기 타고 오느냐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 보면 참 죽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참 실망스럽게 많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너무나 이렇게 안일하게 너무나 안심을 잘하고 또 좋은 말을 하면 또 뭐 지나치게 낙관적이게 이렇게 하르지만 참 요즘에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이 화제를 좀 정리하면서 북한의 단기전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넘어가죠 여러분들께서 북한 또는 김정은이라고 하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뭐 국제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회색에 다른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겠습니까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온갖 국제적인 비난을 다 받으면서 경제 제재 받으면서 개발했던 핵무기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서 그냥 고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한테 유일한 회색의 방책은 남한이라는 황금말을 낳는 거위 이거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곧 미국만 조금 한미동맹만 약화됐다 싶으면 아마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연반제 통일을 강요할 것이고 또는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해서라도 이제 무력적으로 정복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태가 와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는 만전지계를 항상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100으로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150 200 300까지 해놓는 것이 부자들이 부를 계속 지속하는 방법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1등하는 방법이고 또 안전한 나라가 계속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고 경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북한의 입장에서 항상 북한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참 여기 오늘 이사벨라 킴 님이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아주 나쁜 섭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좋은 점도 많지만 그 민족의 섭성이 갖고 있는 고약한 면을 잘 알고 있어야 또 그런 부분들이 대사람한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네요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식식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든 현재 이제 한미관계에서는 동맹의 위기 또 북한과는 북핵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 현 정부가 좀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계속 지난 3년간 해온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도 좀 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쓴 말 중에 토론회나 이렇게 갔을 때 헌법 66조 2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66조 2항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뭐 점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대통령의 책무으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보하겠습니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 그러면 대통령과 정부는 이것을 가장 중요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남북은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거를 역사상 어떤 나라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방법을 시도한다 사실은 상대방이 핵무기를 갖고 왔는데 우리는 핵무기를 걱정 안 하면서 태연하게 핵무기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비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건 괜찮은데 대비를 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 정부는 지금까지 전쟁이 안 일어났다는 실적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굉장히 높여 두는 겁니다 지금 사실 어떤 사람으로 보면 어떤 병균의 수치가 곧 열이 날 수준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열이 안 났으니까 건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현 정부가 조금 좋게 해석한다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어떻게든 이 정부 끝날 때까지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끝내고 나서 우리 때는 그래도 도발을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심사인 것 같아요 제가 왜 그걸 좀 더 좋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했냐면 현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사실 아무리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안보에는 너무너무 유약하다 그럴까요 또는 방임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는 정부 내부에 상당히 북한의 조정을 받거나 북한의 어떤 인물을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이 몰래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표시 안 나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전쟁에 특히 북핵 대비 제대로 충실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느냐 또 현 정부에 있는 사람 그걸 모르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알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자신이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역사를 좋아해서 시칠르나 이런 르네상스 시대 도시국가를 가면 대개 모반이 공성상태 포위가 됐을 때 대개 도시국가가 무너지는 게 내부에서 문을 열면 배반자가 생기는 대부분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국가를 갔을 때마다 항상 간판이나 이런 걸 유심히 뭘 읽었는가 하니까 어떻게 망했느냐 근데 거의 십중팔구가 내부에서 모반자가 생기는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부분을 보면 극단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니까 최악의 경우는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죠 요즘에 살면 사람들이 우리 믿어 달라 우리가 그런 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요 그렇죠 인간이란 거는 그냥 뭐 지 이익이 될 수 있으면 때로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나라고 보고 다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부분 그 부분을 우리 내부에 어쩌면 그런 인물이 있을 수가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가슴에 와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사실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나서도 상당히 정부 고인사들 중에 북베트남에 협조한 사람이 많아서 많았습니다 동서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여러 명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안기부인데 안전기획부 그때 간첩도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그 어느 시점 이후로 간첩 전혀 안 보냈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난수표도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현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로 보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18년 3월 6일 날 정의용 실장이 그 전날 김정은을 만났다면서 비핵화 용의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달했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인사들은 우리가 비밀리에 들은 말도 있는데 내가 이 얘기는 못하겠지만 확실히 언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2년 이상 지났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북한은 행복이 포기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다 이제 지금 아마 100사람이면 글쎄 저는 100사람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진짜 95사람 이상은 다 북한은 행복이 포기 안 하려고 그래 이거 알 겁니다 그렇다면 틀렸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걸 다 아는데 거짓말 그렇죠 그렇죠 틀렸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 정상회담 갔다 왔어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핵무기 없애는 거다 또 프랑스의 신문하고도 했더라고요 인터뷰하면서도 핵무기 다 없애는 거다 그냥 뭐 미국 핵무기하고 같이 없애는 거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볼튼의 얘기에 의하면 이제 김정은이 자기한테 1년 내에 핵무기 없애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볼튼하고 트럼프가 야 이 정도는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틀렸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죠 내가 보니까 그때 잘못 내가 오해했다 또 내가 너 순진하게 받아들였다 보니까 이거 틀렸다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 책임지든지 아니면 정의용 실장이라도 아니 당신은 어떻게 전달 모르고 했느냐 아니면 알고도 속였느냐 뭐 이렇게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알고 했겠지만 지금 이제 슬금슬금 이제 다 핵 비핵 하나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핵 북한의 핵이 없어지느냐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통계를 제시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공식문서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 몇 개를 갖고 있다는 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식문서에 국방백서가 유일한데 거기에도 북한이 플루토늄을 50kg 정도 그게 전부입니까 전부입니다 공식증명서 네 공식증명서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전전번 통일부 장관 했잖아요 전전번 네 제 처음 통일부 장관 그분이 국회에 가서 2018년 10월 1일 날 북한이 조명균 20 내지 60개를 만들었을 것 같다 국회에 발언을 했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바른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FAS라고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 미국 과학자연맹 거기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핵무기 숫자를 유지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2019년 5월에는 25개 올해 4월에는 35개 그렇다면 북한은 2019년에 10개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됩니다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 위협이 없어진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아마 북한이 이게 비핵화 협상하고 나서는 핵무기는 안 만들 거야 동결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북한은 계속 핵무기 만들고 있고 미사일 전력 계속 증강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을 이룩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갖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발언도 하지 않고 대비도 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죠 네 2018년에 또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얼마나 야단 법설이 그렇죠 거기다 뭐 또 뭐 전쟁이 안 끝났는데 무슨 종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잠깐만 보면 저게 전과 다 거짓말인데 그때 또 사람들이 그냥 엎어지고 이렇게 선전과 선동이 거짓이 이렇게 물결치 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되겠나 그런 걱정을 정말 많이 했죠 네 저는 뭐 항상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대통령과 또 정부주의의 사람 당신도 자식이나 손자가 없는가 그게 손자가 있고 자식이나 손자가 없는가 그 자식이나 손자가 그 자식이나 손자가 현재 북한과 같은 사회에 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예 진짜 저는 진짜 저는 사실 이게 손자가 이제 외손자 둘이 친손녀 하나거든요 걔네들 그 3문제 뭐 손자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은 안 났어요 조금 덜합니다 그 걔네 어린 애들을 우리 노인 입장에서 손을 잡아보고 이 포도포도하게 진짜 이 전율이 느껴져요 내가 어쨌든 내 때문에 이 세상에 온 애들 알겠습니까 그렇지 내 때문에 온 건데 하하하하 이 책임져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좀 우울해서 그러니까 이제 막 책임을 못 지잖아요 제 혼자 제가 뭐 이렇게 좀 이제 뭐 여기 가서 이런 얘기하고 글 좀 쓰고 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그분들한테 좀 진짜 촉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식과 손자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북한 같은 사회에서 살 수 있다 그것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정의를 가진 그 집단이고 80년 정도 전쟁을 준비해 왔으니까 절대 포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기를 언제든지 분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다수인데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제 불안한 거죠 우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적대감이라든지 그것도 80년간 준비해 온 3대를 거쳐 준비해 온 사람들이니까 뭐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복속시켜 가지고 그냥 한 방에 공짜로 다 가지는 건데 그거를 그냥 그럴 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앉아 있으니까 너무나 그 사람들이 저의라든지 의도라든지 이런 것을 의심을 안 해 볼 수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아마 이제 반기문 총장의 국회의 어떤 세미나에서 이제 현 정부가 국을 너무 할 필요 없다 또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으로 윤건영 의원이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이제 뭐라고 그랬나 쭉 얘기하면서 뭐 구시대 사고도 아직도 반총장이 저는 봤습니다 윤건영 씨가 저는 반총장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사람인데 뭐 얘기 안 해서 좀 불만이었는데 그날 그러면서 얘기한 게 우리는 한미동맹은 다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과거 보수정권 정부 때 있었던 전쟁의 위험이 지금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전 진짜 나름대로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한미동맹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약화시켰는지 거의 뭐 펜데 또 패 한 거죠 네 그렇죠 지금 한미동맹은 이때까지 방위비 분담 갖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끌고 협상하는 식으로 무슨 거래 딜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여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진짜 국방부 간에는 굉장히 긴밀했거든요 지금 국방부 간에 확장억제전략위원회라고 설치되어 있는데 거의 디스커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미국이 아니 우리가 지금 책임을 맡아야 한미연합사회 책임을 맡아야 우리가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은 그래 뭐 넣어가죠 포기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강하다 그다음에 전쟁이 위험이 없다 제가 그렇게 비유했어요 보수정권 때는 북한이 큰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작은 도발만 했다 큰 전쟁은 우리가 워낙 대비가 돼 있고 한미동맹이 튼튼하니까 지금은 작은 도발 안 하는데 이건 큰 전쟁을 하기 위한 거다 쉽게 말하면 감기처럼 열이 좀 나는 거 그럼 코치만 되고 암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암일 수가 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이 북한에 대한 대북 억제 태세 완전히 약화시켰고요 한미동맹이 약화시켰고요 특히 예를 들면 딱 드러나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들어보면 삼축체계 있지 않습니까 예 3k 뭐 이래서 그러면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을 한다면 김정은을 비롯한 수뇌부는 죽인다고 보복을 하자 그러면 김정은은 공격을 결정할 때 자기 죽임을 각오해야만 핵공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특전부사를 하나 지정을 해서 그죠 참수부대도 만들고 또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핵무기로 공격할 그런 기민만 있으면 가로 선제타격하겠다 킬체인을 우리가 30분 내에 완전히 돌아가도록 하자 그 다음에 KAMD라고 해서 북한의 미사일선물을 공중에서 요격하자 이 세 개를 중심으로 능력을 확충해 왔습니다 이게 다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는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계속 훼손시키면서 새로운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조치는 전혀 강구하지 않은 거죠 경제도 그렇습니다 국방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그냥 손을 대는 것마다 많이 훼손시켰으니까 한번 정리정돈을 좀 해 주시죠 동맹위기나 북핵위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현 정부에 있는 인사들께서는 지금 집단사고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좋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이 저렇게 안보를 등하시할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중에 혹시나 북한에 오열이 있을까 그런 걱정도 굉장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짜 이 집단사고에 빠져있다 이 집단사고는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면 공부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실 현 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학생운동을 하면서 사실 대학교 때 그 한창 지적인 호기심이 높을 때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치에 들어갔다는 게 정치라는 게 사실은요 책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게 정치입니다 그 다음 책은 보지도 않고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계속 여러 가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피적인 것밖에 못 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시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조금 힘드시지만 안보에 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또 필요한 유튜브도 보시고 논문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안보에 관한 건전한 정책이 아니면 과감하게 비판해 주시고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식식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관심있게 본 게 적국과 내통 환자가 아니고 그게 현재진행행으로 썼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대단히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만 그렇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나무라기도 하고 이러면 북한이 그냥 쌍욕을 하고 입을 다물게 하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잡아서 대신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똥볼을 찾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주호영 씨가 정확하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가지 더요. 제가 막 박지원 씨가 임명됐을 때 한국을 아주 잘 아는 미국인 저널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정보수장으로 임명하냐? 바로 이제 워싱턴 DC에서 막 도착해서 우리는 도대체 그걸 이해할 수 없다. 그럼 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안 되냐?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자리가 사람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웃고 말았는데 그 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보라는 것은 말입니다. 정보를 수집, 분석, 전파까지만 해야 됩니다. 활용하면 안 됩니다. 활용하면 안 됩니다. 활용에 맞도록 왜곡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진단하는 사람. 있는 그대로 진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진단을 보고 어떤 병이라 해서 처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야 돼요. 처방을 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좀 처방하기 쉬운 쪽으로 다 진단 결정을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보수장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정보를 하면 객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내통을 말씀하셨는데 내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사람이 나쁘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조금 그 뜻을 생각해 보면 크게 사실은 잘못된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어쨌든 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4억 5천만 불이 현대에서 북한한테 정상회담 대가로 주는 데 대해서 그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실은 정상 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돈을 갖고 해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나쁜 일에서 사실 하려면 상당히 북한 내부와 긴밀한 어떤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또 하나 저는 사실 조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020년 8월인가요? 언론사 대표들을 40 몇 명을 데리고 평양에 가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입니까? 그게 6.15나 바로 그 다음 8월입니다. 가서 진짜 온갖 7박 8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7박 8일을 7박 8일을 온통 시설로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보고 다 하면서 나중에 김정은 또 만내고 7박 8일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의 예를 들어서 이제 나름대로 공식적인 사절이라면 가서 뭐 했다 뭐 했다 이게 돼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행적을 했는지 누군가는 장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정원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사실은 뭐 대통령도 협상을 나갈 때요. 대통령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 말썽이 났지 않습니까? 그냥 전부 다 이 기록에 남기도록 돼 있어요. 그거 없이 7박 8일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 보수 인사들이 그때 진짜 뭔가 일어난 거 아니냐 사실 뭐 북한의 미인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우려되고 그런 그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언론 언론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인데 그렇게 해서 북한에 가서 진짜 어떤 일정으로 했는지도 공개하지 않는 그런 걸 했다는 그거는 사실은 내부에서 은밀히 어떤 휴전상태에 있는 적국과 통한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도를 박지원 씨가 한 거죠. 그때 문화체육군가 문화체육공공장관이었죠. 네. 그렇게 할 때죠. 그러니까 조금은 그것이 완전히 근거 없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공무원 임명에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은 살을 버리고 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능력만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그렇고 대부분 신원조회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고위질이 갈수록 보통 장교가 되는 것도 다르고요. 특히 이제 뭐 청와대 근무한다든지 또 국방부의 높은 부서관 그 또다시 신원조회를 높게 해서 이 사람이 과연 확실히 믿을만 하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무슨 부역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저는 똑바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라는 조금이라도 한 치의 오차도 허용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는 조금 전문성이 모자라더라도 더 확실한 사람을 심어도 그래서 신원조회를 계속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정보부서에 관한 신원조회가 제일 강합니다. 함부로 이제 못 가죠. 내가 가고 싶다고 못 가는 거죠. 특히 그래서 정보 클리어런스가 1급 2급 거기에 따라서 다 너는 정보 1급까지 2급 볼 수 있다. 너는 뭐 1급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다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보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아무런 그 어떤 확실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정부에 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우혹되는 부분이 증거로 남아 있는데 북한하고 이제 우리 내부에서 휴전상태에 북한과 비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다는 증거가 4, 5천만 달러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언론사장단 들고 가서 온통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중요한 모든 것을 다 구경하도록 한 것인데 그런 사람을 꼭 임명하는 건 그 안보를 굉장히 가볍게 보는 거다. 리스크테킹을 하는 거죠. 사실은 북한을 그 작은 나라에 7박 8일을 지냈으면 어떻게 지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통일부 장관이라면 예를 들어서 워낙 돌파국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이해는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사실 국정원장은 조금 그렇죠. 그리고 현 정부에 들어서 인사를 하면서 저는 뭐 일찍 나오게 잘한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국방부에 근무하든 뭐 통일부에 근무하든 국정원에 근무하든 다 꾸면 내가 열심히 해서 국방장관도 되고 또 뭐 내가 통일부 장관도 되고 국정원장도 되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인사를 보면 전부 다 그냥 저체적인 고려에 의해서 다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문인들이 뭐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해 봐야 겨우 돼 봐야 뭐 본부장 뭐 이 정도인데 내가 뭐 아 됐어. 사실 꿈을 줘야 되거든요. 그 전문 경영인들이 전문 군인들 또는 전문 정보인 또는 전문 통일 일꾼들이 그런 게 참 아쉽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이승만 박사로 했던 박산덕 보훈처장도 중장 출신이 돼요. 네. 중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정치적인 연이 연결되면 본인이 중장이면 국가관도 분명 할 건데 그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사무엘 헌팅톤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The Soldier and the State라는 군인과 국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군인과 정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군인과 정치의 관계는 문민 통제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군은 무조건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된다. 그 대신에 이 정치 지도자는 군의 전문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 진급에 관여하거나 군이 작전 계획을 했는데 야 이렇게 이게 아니다. 군이라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장관이 건의하면 어지간하면 오케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의 전문성 자체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군에서 이렇게 해올 때는 군 나름대로 사람들 보는 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령 중에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한둘은 제가 누구나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데리고 있어 보니까 저 사람이 대령으로 조금 늦었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그렇더라. 이 사람 좀 구제해 줄 방법이 없느냐. 그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군에서도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 분은 조금 이런저를 알면서 이미 지났지만 이런 점에서 이런 직위로 사용을 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검증이라는 핑계 하에 청와대에서 전부 다 결정을 해버리니까 그냥 청와대 입맛이 맞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장교도는 좀 청와대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청와대의 지시라는 것이 또 지침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얘기했는지 안보실장이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그 밑에 비서관도 아니고 행정관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아마 경찰도 그럴 겁니다. 군도 그렇고 전부 전부 전문성이 있는 사람보다는 그냥 줄 잡는 거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조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줄을 안 잡으려고 그러면 아니 내가 열심히 하고 말이야 내가 뭐 이 정도면 내가 뭐 당연히 진급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전문성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아예 실력은 내가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진급이 되는 것은 다 사실은 이제 진급 원래의 원칙하고 다르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이 정치권에 이제 그 어떤 요구만 따르는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다가 말았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나치게 이렇게 대북 친화적인 그런 발언을 일삼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눈에 많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찰을 이렇게 해보면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북측에 아주 유리한 그런 발언을 하고 또 때로는 마치 그렇게 안 보이는 것처럼 약간 세탁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도 일정 이상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고 그리고 이제 공상주의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떻든 간에 문화 교류나 경제 교류를 가지고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 하든지 간에 내가 북한의 정보 당국자 입장 같으면은 자국 치하에서 며칠을 보낸다는 사람은 어떤 경기든 간에 그 양반을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좀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미국 시야에도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밀적인 또는 불법적인 그런 활동을 시키면서 너가 만약에 잡히면 우리는 너를 모른다고 부정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가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밀 작전은 필요합니다. 사실 뭐 지난번 정상적인 국가라 같으면 동계올림픽 때 북한의 고위인사들이 너무 왔을 때 어떤 나름대로 이제 좀 우리가 우리 입장을 북한한테 전달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 가운데 음으로 양으로 북한에 포획된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많을 거다. 그런 시중의 풍문이 단순히 풍문이 아니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그 안보 관련 인명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 들어. 사실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서 휴전 상태에서 자주 국방도 하면서 경제 건설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나라의 시스템을 미국 또는 군대식 이걸 받아들여서 굉장히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하부 조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또 김대중 정부 때 조금 상층부가 흔들려도 크게 이제 동요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왔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점점 이제 누적되면서 지금은 하부 또는 중간 계층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그냥 전부 정치적인 그런 그 임명을 하다 보니까 현 정부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런 그 밑에 이제 그 국민들과 맞닿아 있는 하부 또는 중부에 관련된 전혀 이제 그 뒤도 못 펴고 있고 자기 그 어떤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허팝이 도는 그런 시스템이 됐다. 진짜 이 어렵게 만든 나라를 진짜 몇 년 안에 이 단기간에 이렇게 몇 년 안에 이렇게 형식화 하는 허울로 하는 이걸 보면 참 역시 건설하기는 어려워도 부속기는 쉽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현 정부께서 한번 좀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 뭐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협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때까지 23명의 장관인가 그런 장관급을 그냥 청문회 통과 없이 그냥 했더라고 이번에도 아마 청문회 통과 없이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통일부 장관 우리나라의 국정원장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특보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느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직위가 갖는 독특성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청문회든 뭐 신원조회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나 꼴리는 사람 네가 가서 해.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느냐. 높은 자리에 갔을 때는 국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충분히 저 자격이 된다. 또는 조금 모자라더라도 그래. 저런 측면에서는 조금 모자라지만 이런 면으로 보면 뭐 그래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돼야지 국민들 전부 다 교계 가우뚱하는 이런 사람을 임명하는 게 좀 곤란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3년 반이 잘 됐으면 모르는데 3년 반의 인사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부께서 좀 다시 한번 좀 이 원점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그 손자 손녀 손잡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침이나 이때 방송하다가 많이 울먹거려요. 나라 이야기만 나오면. 그러니까 참 어렵게 만든 나라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방송을 할 때 이렇게 대담이 아니고 할 때는 정말 참 목이 매일 때가 나라 이야기를 할 때는 얼마 전에 동경에서 블랙 시위하시는 분들을 방송을 해드리는데 참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이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어렵게 만든 나라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참 태어나기 아주 힘든 나라가 이렇게 기사 회생하듯이 이렇게 낫다 이런 부분만 좀 그걸 느낄 수 있으면 참 나를 어렵게 하거나 더 힘들게 하거나 부수거나 이렇게 안 할 텐데 그런 점이 참 많이 아쉽네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나라 일하시는 분들이 손자 손녀의 손을 잡았을 때 본인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중앙일보에 온라인 시문 1면에 미국이 아무리 때려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중국이 참 놀랬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내가 그냥 그 기사 보는 순간 야 너희가 그냥 그러면 너희가 우리 얼마나 때렸냐 너희가 맞을 때 누가 너희가 함께 갔어 있냐 아프냐고 이야기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미중 충돌 이 문제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리고 보니까 중국 국방대 교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대표님께서는 워낙 많지만 저는 몇 천명 밖에 안 되는 오디언스입니다만 저도 유튜브를 하나 하는데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가만히 계시죠? 그러면 광고를 좀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박희락TV죠 예 박희락TV 오늘 방송 마치시고 정말 많은 분 모셨지만 여기서 이렇게 국가 간에 투철하게 상황을 그냥 냉철할 정도로 봐가신 분이 더보니까 박희락TV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격려도 꼭 부탁드립니다 하시죠 이제 거기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미국에 지금 현 미국에 가장 유명한 석학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국제관계에 관해서 한 사람은 미어샤이머 교수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앨리슨이라는 사람인데 존 A 미어샤이머 그레엄 앨리슨 샤이머는 어디에 있는 분입니까? 그거는 시카고 대학이고 시카고 대학이고 시카고 대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앨리슨 하버드 대학이고 근데 미어샤이머 교수가 이제 2001년일 겁니다 아마 그때 이제 강대국 정치의 비극 The Treasury of Great Power Politics 한 책을 썼어요 그거를 2014년에 증거판 나왔는데 그거를 누구죠 우리 또 TV 잘하시는 경제하시는 분 있잖아요 삼성경제연구소에 계셨던 분 그거를 번역도 했었는데 우리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 기독교 믿으시는 분 무슨 그 아이고 이철 어쨌든 그 분이 번역도 하셨더라고요 그 책 께서도 미중 충돌은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 이게 미국이 이제 강대국이고 중국이 도전하는 이 두 나라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서로가 지향하는 목적지 가치가 너무도 다른거죠 그리고 이제 그 그램 앨리스 나라는 교수 2017년 최근에 글을 썼어요 글을 써서 제목 읽었습니다 큰 제목이 destined for war destined 운명 지어지다 전쟁을 위해서 운명 지어졌다는 거죠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e Trap The Trap Trap Trap이라는게 이제 투키디데스가 역사를 쓰면서 아테네의 부상을 스파르트가 막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아메리카와 중국이 이 투키디데스 트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세기 이후로 16번의 그러한 투키디데스 트랩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12번이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석학이 결국은 이제 미중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중 충돌은 냉전시대와 더 다르다는 거죠 냉전시대에는 이제 양극체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이 되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중간이 있기 때문에 다극체제가 더 불안하다 특히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제 중국의 민족주의가 러시아보다 훨씬 더 강하다 또 이제 문명 충돌의 성격도 있다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중국 양국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부분의 여론이고요 또 이제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한국이 이제 가장 우려해야 될 부분은 대리전쟁입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면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 깡패 보스가 직접 사오기는 뭐 할 때 너 대신 가서 저쪽에서 쫄만에 보내고 이쪽에서 쫄만에 보내고 하는 식으로 실제로 우리 약소국의 비극이지만은 6.25전쟁도 결국은 미국하고 저쪽 공산주의 진영인 중국 소련 간의 대리전쟁이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대리전쟁이 이제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대리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이루는 거 균형자라는 거 양쪽에 다 이제 중간에 있는 거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 제일 불리한 거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그래서 이때는 강력히 붙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을 그걸 밴드웨거닝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중 가장 강력한 나라고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가 일치합니다 가치가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자꾸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상황을 모르는 얘기에요 저는 결혼에 비교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거에요 네 결정한 거고 그다음에 중국도 결혼했죠 북한하고 북한 도매국입니다 우리 그 2008년도에 중국과 전략적 협력 본반자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리고 2년 후에 2010년에 천안함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이제 그 전략적 협력 본반자 관계를 맺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안보협력까지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전혀 안 달라졌습니다 적극적으로 북항편을 들었습니다 옛날보다 더 했어요 오히려 그 안보리도 못 올라가기 위해서 의장성명으로 끝나고 천안함은 그리고 연평도 포격은 백주 대낮에 북한이 쏘는데도 불구하고 양대사 같이 불러갖고 양쪽도 한 번을 카고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조금 국제관계에 그런 우스갯설을 해서 무엇을 합니다만 우리가 중국과 관계가 좋아지겠다는 것은 바람피우자는 겁니다 미국 저쪽도 그렇죠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갖고 균형을 잡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 버리고 가면 그쪽이 북한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데 하겠습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낭만주의라고 보는데 그게 바보촌치지 참 그래서 미중 충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된다 그리고 누가 이겼느냐 한번 보아야 되는 것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아직은 아직은 중국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아까 말씀처럼 낭만적으로 접근하고 이건 참 고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사실 한 가지 큰 걸 놓치고 있는데요 자꾸 이제 일본에 대한 과거 역사를 너무 이 사람들이 많이 과장을 하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굉장히 등하시합니다 근데 우리 경제 발전요 제가 듣기로는 저는 경제 문예 아닙니다만 일본으로부터 발전 모델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배워서 우리가 된 겁니다 안 보도 일본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됩니다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능숙하게 다룹니까 아베가 바보라서 뭐 골프장에 넘어지면서까지 뭐 그 다음에 이 스모어 하는데 그 전통을 깨면서까지 그냥 그 트럼프 대통령 앞자리 안 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트럼프가 50억 달러를 요구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봐야 된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할 때 중국 눈치를 봐서 뭐 머뭇거리니까 중국이 옳다 싶어서 너 배치하지 마 이유도 없습니다 너 왜 형님이야 배치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 뭐 무역 제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에는 그 사드 레이터가 두 개가 있었는데 우리보다 더 먼저 배치됐어요 중국이 제일 처음에 2006년도에 배치할 때 입을 댔어요 왜 그거 하느냐 그러니까 일본이 단호하기로 했어요 이건 내정 간섭입니다 이건 우리 일이야 그라고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일본하고 그 다음에 중국 관계는 좋아요 오히려 무역 관계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한테 자꾸 기대를 주니까 우리 중국 네 편 할까 기대를 주니까 조금만 미국하고 더 가까이 하면 중국이 너 왜 내하고 바람 피운다 그러다가 왜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단호하게 우리는 미국 편이고 한미동맹이야 너는 북한하고 동맹이잖아 너 북한부터 깨 북한 핵을 없애면 우리가 너하고 친구할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미중 충돌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말씀이 참 뭐 하나도 다른 게 없네요 그런 거를 지금 와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줘야 되니 참 때로는 난감할 때가 참 옳은 일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자꾸 옳지 않은 길을 그렇게 가니까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국민들이 바로 저게 우리가 믿는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아마 이제 대표님도 경제를 하셨잖아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머리에 있는 개념 갖고 얘기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통계로 이미 딱 나와 있는데 통계로 딱 나와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고 경기가 후퇴하고 있는데 아니야 내 생각에는 말이지 내가 어디서 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안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도 조금만 보면 객관적인 사실이 불안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떤 그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관념에 의해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우리 상국지의 패 상국지연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부 다가 이제 술자리에 만나면요 아마 오늘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 이 얘기할 겁니다 국제정세를 미국이 어떻고 미국도 아까 트럼프가 어떻고 시진핑이 어떻고 뭐 푸틴이 어떻고 김정은이 어떻고 사실 그 중에서 확실한 어떤 팩트 하나 갖고라도 팩트 하나라도 있는가 우리가 진짜 관념적으로 논의하면서 그냥 어떤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다 안다는 자랑을 하다가 밤새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그 감나물류의 술안주로 쓰이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저는 현 정부 내도 그렇게 되지 않느냐 저는 현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한미동맹이나 또 해극재고 하는 책, 논문 저는 단은 하건대 단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하게 읽은 적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가져오신 책이 이건 제가 최근에 비핵화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비핵화협상에 대해서 제가 공대표님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순서 날라갖고는 안갖고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또 그 이전 상황은 어땠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책 이름이 비핵화협상 위험한 실험 실험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그건 언제 나온 책입니까 이게 한 4월쯤에 최신작이네요 이건 진짜 최신작입니다 7월에 나왔는데요 이건 국가안보론이라고 해서 안보에 관해서 개론서를 쓰는 출판사에서 요구를 해서 제가 코로나로 박혀 있으면서 제가 공부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보개론서를 쓴 거 보니까 전부 국제관계만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보라는 것은 전쟁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전쟁의 문제 군사이론 이런 걸 좀 넣고 그다음에 핵문제 핵문제가 없어요 국가안보론에 핵문제를 넣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국가안보론 같은 이런 종류의 책은 이제 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배가 보시는 시각이 좀 많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쓴 거는 제가 그래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군에서 나오니까 죄송합니다만 군 출신으로 보잖아요 군 출신의 기본 그건 공부도 안하고 무식하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제가 무슨 국회의원 뽑으러 잠시 가고 혼이 나고 나왔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비례대표 위원들 가운데서 그래도 군인 출신들이 국가관이 가장 반듯했어요 굉장히 인상력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저 양반들은 좀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논문을 그 우리 교수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국민대학에서 제가 표창도 받고 일년에 10편 이상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엉터리 소리는 안 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정말 참 뭐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우리 박일학 교수님은 현재 여러분들도 뭐 칼럼이라는 걸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군에 오래 계시다가 또 국민대 정치대학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방송 마치자마자 박일학 TV를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국방 안보 국제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이 제가 이제 대수장 대수장에 딱 전화를 해서 이제 장군님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일본으로 박일학 교수를 모시면 된다 이래가지고 오늘 그 빚어 다니는 데 오셔서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박일학 TV 꼭 방문하셔서 구독하시고 또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식식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